네, 여기는 순창 고추장마을에 또 왔습니다. 귀한 발걸음이, 발걸음에 국화꽃이 피어납니다. 여기는 국화가 아니고 나팔꽃으로 했구나. 나팔꽃이 지금도 피네. 사람들 구경 오고 있는데? 고추장마을 어디로 가였을까? 순창 저리 가였을까? 저리? 응? 이쪽으로 저리 도올까? 응. 깜깜이하고 안 보인다. 낮에 밖에 안 되겠다. 시골이라서잉. 오, 여기는 국화꽃인가? 응. 여기는 안 피었다. 여기. 햇빛 파서 안 피어졌네. 응. 오.. 오. 아멘 오 꽃많이 안피웠다 안에는 피웠는데 안 보인다 깜깜해서 안 보인다 가정 안했어 가정 안했어 장미에다가 꽃을 하나씩 색깔대로 오 이것이 왔다 이것이 보여 버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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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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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이 아까 안 보인다. 응. 그럼 저 문제 이거 한 번 올까? 응. 이거 활짝 피었잖아. 아 꽃 보러 오지 뭐 못 보러 와. 응? 나아지? 여기 한 번 와야 쓰겄네. 여기 오고 또 한 평 가고. 응? 저녁이라 안 보인구만. 겁나 기쁘구만. 하이. 진하게 잘 해놨네. 잘 해놨어. 응? 응? 올라가지 마세요. 앉아기는 되는가? 응? 올라가는 것은 돼? 응? 조금만 찍어야 쓸랑 없다. 민경이 사진 찍어줘야 돼. 응? 응? 저쪽에 조금 찍어야 쓸랑 없다. 저쪽이면 별론데? 여기만 조금 찍고. 어디서 노래했을까? 어디? 저거 저거 위에 있는 것이? 순창 고추장 마을에 밤늦게 왔습니다. 국화꽃이 살짝 피었는데 잘 안보이네요. 낮에 또 와야겠습니다. 인조잔디가 빠빠동같은데? 하트있다. 오! 터널있다. 하트. 사진하고 틀리네. 아기하고 두군데만 찍고. 이따가 찍어. 이따가. 이리 가가지고 이리 나온가본디 아닐까? 오우. 우우. 우우. 앞에서만 있어도 이쁘네. 오기를 잘했네. 난 생각도 못했네 나 없어진 줄 알았다 이거 계속 있네 분수대 분수대 멋있더만 저쪽이면 쪼끔 찍고 조금 일이 들어간가? 안가? 응 이쁘더만 분수 물이 있나 없나? 없는데? 아 물이 속에서 나오구나 순창 발효 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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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찍어 여기까지만 찍고 멋있는 데가 너무 많아 잠 자 민기 감사합니다.